Q. 사니한테 하나도 안아주세요. Q. 사니한테 하나도 안아주지 않았어요. Q. 사니한테는 제 Marco는 Q. 사니한테 하나도 안아주지 않았олж.. 아, 주인님 되었습니다. 반복합니다. 맹세도 이 녀석과 함께 지켜내 보겠습니다. 지켜낸다! 지켜낸다! 다시는 볼일없어. 100배로 강화! 빛이 새어나와요! 이 정도는 생기셨어야지. 이 정도는 생기셨어야지. 진실이란 무엇이냐? 진실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? 니 앞에 있는 난 아몬. 경위도는 난 생아지질까? 니 앞에 있는 난 아몬. 내 믿음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다. 진실이란 무엇이지? 당신의 길을 인도할게요. 독서, 원한, 맹세. 여기서 끝이 안아. 다신 볼 일 없을까? 퀴즈 할 수 있던 것 같군요? 꼰돈에 꽃이 질 때, 진썰한 싹이 트지요. 피치! 새어 나와요! 내 장원에 온 것을 환영해! 없어져는 나의 쓰레기다. 모두 없애주면! 나도 이해해야만 해. 죄송합니다! 싸우자, 나 자신과! 방해한다면 상대해줄 수밖에! 다 소독해줄게! 나도 봐봐! 게임이 편하나? 진없이 당신을 막을 거예요. 너의 정보수는 다가! 알고 싶다면 겪어볼 수밖에! 용도와 성함! 심혈의 본인! 내 자본의 온 것은 환영해! 너무 약하다고! 난 몸이 끊어있어. 그런 식으로 좀 했어. 나는 의지를 가진 홈이다. 자름이 아니었어. 영편 없었어. 원한 감당할 수 있을까? 의해를 감하는 자, 시간이 속박되고 이대로만 갈 수 있었네. 죄인에게 죽음은 희망일까 철만일까. 당신의 길을 인도할게 있지요. 함께해주세요. 제 영어를 해봐. 난 몸이 끝났어. 혼돈에 꽃이 질 게? 질설화사비트죠.